신상게임 SNS 챌린지 두 번째 하모니카 챌린지 아... 이게 뭐예요? 뭐라는지 알아맞히는 거요? 자, 여기 하모니카가 있죠? 수비하는 팀 한 분이 대표로 나와서 209입니다 그러면 공격현 쪽에서 와서 이걸 간지럽해요 아, 소리가 나면 치는구나 덕지훈아 자, 일로 오세요 우리 손 잡아줘 씨, 우리 손 잡아줘 어, 어 씨, 한 거 아세요? 아, 예 아, 예 준비했습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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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금 실로 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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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봐, 감아봐 감아, 맞아 아... 너,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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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안지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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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야, 잘 잡아라 네? 야 코를 막으면 어차피 못 불어. 수고라 슬픈 생각해라. 우리 양쪽 파견이. 왜요? 알았어 할게 할게. 이거 준비는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 준비는 내가 줘야 되는 거잖아. 수고라. 시작. 시작.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몇 쯤? 진짜 맛있어. 근데 형, 진짜 많이 차는 거야. 6초 4곡이면 진짜 많이 차는 거야. 자, 강호동 도전. 코가 아파, 코가. 그죠? 이거 코가 너무 아파. 빨래 찍게 좀 약한 걸로 주세요. 나는 슬프다. 눈물을 3초 안에 흘리시네. 가지 마. 가지 마. 사랑했었다. 시작은 피디님이 해주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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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역시. 좋다, 좋다. 오, 소리 안 나. 오, 잘했지? 오, 코 아파. 10초. 와! 리스펙! 와, 브라더 역시. 다음 나와. 내가 갈 거지, 근처해줄게. 아, 미쳤다. 야, 굉장히 미소하네요. 처음에. 10초 생각으로. 아직 감정은 못 빠져나오겠어요. 하모니카를 몇 개 싸우신 거예요? 나 간접 진짜 잘 참아요. 지현이가 옛날부터 잘 참을 수 있는데. 저는 한 10분, 한 10분 동안 참을 수 있는데. 10분이요? 10분 참을 수 있는데. 예, 벌써 안 와서 가만히 있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지금 한 번. 예, 지금 한 번. 예, 지금 한 번. 예, 지금 한 번. 한 10분, 한 10분 동안 참을 수 있는데. 예, 벌써 안 와서 가만히 있잖아.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지금 한 번. 예, 지금 한 번. 자, 이거 잡는 거 오래 잡을게. 잡는 거라. 예,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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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도 너무 아파. 왜? 코 아파, 이거? 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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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잠깐만, 저게 돼? 이게 되나? 뭐야? 이걸 이렇게 찌르는 거야? 설마? 설마? 설마요. 뼈가 잘린 줄 알았는데. 뻥치지 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분노라고? 분노라고? 분노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거 아니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민원도 예술가를 해서 민호야. 예술가를 간지럼 안 떠요? 상상력이 이제 슬픈 감정에 몰입한다고. 오, 좋다. 뱀, 뱀, 뱀 나와. 빨리. 세상 뱀 나와. 호동이 형한테 배웠어. 왜? 그거 아프게 하는 거 없어요.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아프지 않았어. 우리도 분리할 건 없어, 괜찮아. 준비. 시작. 오, 역시 예술가야. 역시 예술가야. 민호야, 지루하게 해. 지루하게, 지루하게. 오, 오! 이게 뭐야? 감각이 충분히 그냥. 감각이 없나? 왜냐하면 규윤이도 만만치 않아. 저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 너, 너, 너. 뭐야? 아, 먹겠다, 먹겠다. 아, 먹겠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겼잖아, 어차피. 아니, 이게 결식이야. 이거는 일본 기한 지나면 그냥. 이거는 뭐해? 아, 얘는 일단 끝났는데? 진짜로? 야, 이게 뭐야?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다. 다 같이 해버려, 다 같이 해버려. 다 붙으래, 다 붙으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 뭐?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야, 친구가 포인트는 안 해. 야, 친구가 포인트는 안 해. 뭐 했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저거. 띵동 한 번 했군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쿠가 너무 아파. 탄 거, 탄 기부. 야, 이거. 역시 마이너. 오, 쿠가 너무 아파. 반지럼 잘 안 된다. 빨리 해보세요. 규윤이 남은 거야? 대단하다, 얘는. 난 미쳐보이겠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돋아. 졌어요. 형,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죠. 확인해봐야죠, 형. 혹시 몰라. 혹시 몰라요, 형. 확인해봐야죠. 안 했죠. 규윤이랑 안 했죠. 안 했는데, 진짜로. 재밌잖아, 이거. 재밌잖아. 그럼 되죠. 마인드 컨트롤이 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이. 긁기, 긁기, 긁기.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 되잖아요. 노래 부르기 전, 노래 부르기 전. 감동을 줘야 돼. 관객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요즘에 제가 베르테르 하고 있거든요. 오, 베르테르. 제가 그만 돌뿌리에 걸렸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요. 그 돌뿌리가 막 제 무릎을 때렸어요. 막 때렸어요. 잡혔어, 잡혔어. 자,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자, 준비됐습니다. 형, 끝까지 처음이다 그래도.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할까요? 자, 이번에는. 잠깐만, 잠깐만, 다시 시작할까요? 저기 이번에는. 에이씨! 맨살에 하지 마요. 아니, 솔직히 알잖아. 이번에는 솔직히 솔직히 시간 되는 거 의미 없고. 연주 듣는 걸로 하죠. 연주 한 번에 1분 정도 보여줄게요. 1분간 연주. 고조되는 것까지 해서. 다시 진정되는 것까지. 슬픈 생각, 슬픈 생각. 오, 눈물, 눈물. 오케이, 렛츠고 형. 이리 와, 나오셔야 돼.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1분간 연주. 잡혔고요. 자, 일단 준비됐고요. 자, 3. 2. 5. 1. 번거로우 시작. 번거로우 시작. 오. 오. 감정 잡았어. 제가 감정을 잡았어. 1. 번거로우 시작. 번거로우 시작. 오. 오. vad구. 오. 오. 쟤가 감정 잡았어. 오. 어. 어우니소리오디오. 오. 오. 아, 이거. 아, 이거. 멀리서 널 바라보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래 참는데. 되게 오래 참네. 실종이 없을 뿐인데. 되게 오래 참는데. 최종으로 너 골실 아니야? 아, 이거. 재미있었다. 지영이가 재미있겠다. 여러분 모두 좋아하시는 케이크 게임을 해서. 케이크 게임 뭔지 아시죠? 뭐야. 1, 2, 3. 1, 2, 3. 1, 2, 3. 1, 2, 3. 숯마리 고기, 셋. 숯마리 고기, 숯마리 고기, 숯마리 고기. 우리 엄마의 무료한 자. 우리 엄마의 무료한 자. 우리 엄마의 무료한 자. 우리 엄마의 무료한 자. 얇은 불고기입니다. 얇은 불고기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시면. 허덕이는 그러면. 얇은 불고기입니다.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소개 한 번씩은 해야 되겠네요? 제가 뭐라고요? 우리 엄마의 무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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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것만 연습해, 넌. 원래는 1등, 여기서 1등 뽑아서 그 사람 먹고. 또 남은 5명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잖아요, 원래. 각진 장기, 고아버스. 자기소개하기. 나는 손마리 고기. 나는 얇은 불고기. 나는 강댄자 쌈밥. 나는 매운가비찜. 나는 삼겹살. 나는 우리 엄마와 한 자. 우리 엄마의 고기와 한 자. 우리 엄마의 고기와 한 자. 나는 우리 엄마의 고기와 한 자. 각자가 안 되잖아, 나는 아예. 자, 가볼게요. 이름 모르는 것도 어쩔 수 없죠. 수고님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수고님의 성공으로 제가 하도록. 해도 될까요, 여러분님? 네. 1, 2, 1, 2, 3, 4. 시전이 뭐야? 다 다 다 다 다. 옇은 불고기 넷. 얇은 불고기 나라고. 얇은 불고기. 얇은 무고기. 지인. 얇고 기려 했는데? 삼겹살 델 삼겹살 델 우리 엄마 고기 앗와 rek 우리 엄마 고기 앗 우리 엄마 고기 앗 비 Dang 소금 말이 Vas 소금 말이네 소금바리 소금바리 마리고기 소금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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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쟁이랑 소금바리 자 지금 다음 5명 남았습니다 너는 규현님은 좀 나와요 다 먹고 빨리 먹고 개인 면담 있으세요 누가 공격해요 그러면? 규현님부터 그럼 공격하도록 가요 손마리 고기 다섯 손마리 고기 손마리 고기 땡! 아 이거부터 했다고 자 3 2 많이 먹어라 야 내가 올드보이 내가 이름을 물고 내가 쌀을 놔볼게 내가 설명을 잘해줄게 너희들한테 레츠고 레츠고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뭐야? 몰라?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둘, 둘, 셋, 넷 둘, 셋, 넷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둘, 둘, 셋, 넷 매운 갈비찜 매운 갈비찜 일곱 자 그럼 셋이 먹어보자 양양! 먹어보자 양양! 둘 둘 셋 넷! 이특을 먹을 거면.. 강댄장 산밥 여덟! 강댄장 산밥 여덟! 강댄장 산밥! 매운 불고기 여덟! 매운 불고기 여덟! 매운 불고기가 뭐야? 매운 불고기가 뭐야? 매운 불고기는 누구 메뉴? 매운 불고기 있잖아 누가? 매운 갈비치? 아, 얇은 불고기? 아, 그리고 1번 예를 했어야지 평상시부터 표시를 다 가요 아, 이것도 틀렸어 다 틀렸어, 둘이 해라 자, 결승입니다 황겹살이 이긴 사람이 성공을 해 아, 이거 황겹살은 어떻게 얘기해 황겹살 아, 쉽지 않은 상대인데 먹어 보자, 얌, 얌, 얌 원, 투, 세, 포 매운 갈비치, 여덟 매운 갈비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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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갈비 빨리 가야 돼! 삼겹살 일곱! 게임할 때마다 자, 일단 송민호 우중이고요 송민호, 은지호 자리 바꿔주세요 아, 우리 엄마 고기 한 자가 처음으로 실어진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누가 보러 갈까요? 게임으로부터 가자 1, 2, 3, 4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1, 2, 3, 4 천천히 천천히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자, 4 3, 4 우리 엄마 고기 한 자, 우리 엄마 고기 한 자, 우리 엄마 고기 한 자 우리 엄마 고기 한 자 손마리 고기 5 손마리 고기, 손마리 고기, 손마리 고기, 손마리 고기, 손마리 고기 얇은 불고기 5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얇은 불고기 4, 7, 7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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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얇은 불고기 8, 얇은 불고기 8 얇은 불구기 얇은 불구기 얇은 불구기 ! 얇은 불구기 둘 다 따라가 masc favorites 둘 다 아홉 씨!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둘! 같이 했었어야지! 같이 했었어야지! 너무 자신 있게 쳐 나가길래! 내가 아닌 거! 너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분이가 맞는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하면서 내가 맞는 줄 알았어! 얇은 물고기야, 네? 얇은 물고기, 얇은 물고기, 얇은 물고기! 분빈이 많이 들여봤는데! 이상하다까지는 갔어, 이상하다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1타 2피가 되는구나! 너무 자연스러웠어! 누가 공격입니까? 얘죠! 알겠습니다! 갈까요? 먹어보자 양념! 먹어보자 양념! 하나, 둘, 셋, 넷! 강된장 산바 다섯! 강된장 산바, 강된장 산바, 강된장 산바, 강된장 산바, 강된장 산바, 강된장 산바 엄마의 완자고기! 엄마의 완자고기! layer Pro 우리 엄마 완자 고기, 우리 엄마의 완자고기 아니요? 우리 엄마의 완자 소스! 난장 완수, 난장 완수! 아냐 아냐! omga의 완자! 완자 소스 아니야? 난장 소스 아니야? 간다 갈까요? 고기완자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요, 뭐가 맞아요? 형이 뭐가 맞는지 모르나 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예요? 우리 엄마의 완자고기?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잖아요 그쵸? 지현아, 빨리 하자 새로운 게임하게 새로운 게임 또 있어요? 아니, 생명 더 뽑아야 되잖아 아, 끝난 게 아니구나 먹어보자, 냠냠! 하나, 둘, 셋, 넷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얘들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우리 엄마의 고기완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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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차! 오! 오! 시간차! 박자가... 이야... 너무... 박자를... 누가요? 박자, 박자, 박자! 나이스! 이번에는 액티브하게 가볼까? 뭔가 이렇게 막 먹으면... 아니,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거는 저는...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잔,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잔,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잔 이거는 너무... 아니, 발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게임들인데 박자,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잔, 우리 엄마의 고기 한 잔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돼 제가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우리 엄마 고기 한 잔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저희가... 삼겹살 이게 안되잖아요 일단 지원님은 보내드리고 저희끼리는 박자를 맞춰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듬으로 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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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 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비를 해야 되는데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해야 돼요 이제 시간 없습니다 시작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하나 둘 셋 넷 강냉장 산밥 여덟 강냉장 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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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마리국수대? 손마리국수대? 손마리국수요? 고기 손마리국수 원래 손마리가 국수 앞부터 올라가요? 맞아 맞아 손막이 손막이 있어 역시 삼겹살이 올라간다 역시 삼겹살이 올라간다 삼겹살이 올라가 손마리국수 손마리국수 그러면 이번에도 손마리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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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먹어보자 냠냠 먹어보자 냠냠 원 투 스 손마리국수 손마리국수 Jon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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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마리국수 8 손마리국수 손마리국수 수 둘, 셋, vot 손말이 고기 다섯 손말이버기 삼겹살 일곱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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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말이 고기 여덟 손말이 고기 Ei 삼겹살 하나 삼겹살 손발의 고기를 여덟 손발의 고기 삼겹살, 삼겹살 위를 올리고 손발의 고기 3개살, 2개! 3개살, 3개살! 3개살, 3개살! 3개살, 3개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진짜 끝먹었어! 하이! 형 이거! 10년짜리! 10년짜리! 10년짜리 나왔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버텼다! 진짜? 근데! 규현이가 큰 역할 해줬어! 이건 드리기야 되는 건데!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이걸로 이겼다! 이걸로 이겼다, 이거는! 지훈아, 편안하게 해!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안정적이었어! 진짜 잘 던졌다, 이거! 그리고!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형,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 작은 걸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무조건 떨어진다니까! 작은 거 힘주면! 자, 아직 시작한 sure 마지막에 굴러! 저! 오오오오오오오! 기회의 탐탈! 기회의 탐탈! 기회의 탐탈! 가만히 있었어! 내가 나가 있을까? 내가 나가 있을까? 안돼, 안돼! 아주 귀여워요! 동전. 지금 연임이 수근에 몸 풀렸어. 어때요? 너무 세게 던졌어. 생각보다 가볍네. 그거 보여, 그거 보여. 내 거. 초록색 깡콩.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브랜드. 뭐야. 없어, 없어.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보자. 잘해버려. 잘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잘했어. 이런 똥. 자, 이제 이쪽 가족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겨. 그러네. 왜 자동으로 이겨. 캔이요? 캔이요? 예! 예! 잡아서 까봤어. 잡아서 까봤어. 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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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믿고 있었다고. 아, 믿고 있었다. 100도를 막에서 우주까지. 그래, 어차피 하는 건데. 우리처럼 같은 팀에서 말투로 이기 싫어서. 에이! 뭐가?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자, 가겠습니다. 가자. 야! 됐어. 됐어. 믿고 있었다고. 솔직히 잘했다. 손맛. 어? 왜? 나야. 왜? 지훈이 다음이 나잖아. 형 다음이 나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팀이 넘어갔는데. 팀이 넘어갔는데. 중간에 한 번 영어 써서 넘어갔잖아. 팀이 넘어갔다고요? 됐다. 얘 뭐야, 근데? 됐다. 얘 뭐야, 근데? 나지. 공격? 정말 좋았어. 고동 공격? 좋아, 기세 좋아. 결국 못 먹을 거야? 기세 좋아. 다 왔거든? 조심만 하면 돼요. 나는 그럼 지금 백도 깡통. 그냥 살짝 부착해. 어? 밀때는 muButo는. 계속 ört. 밀때는? ns잇! 우와! 침착해! 까만 있어! 고동 공격! 우와, 우와, 지금 대박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침착, 침착. 너린 영상. 침착. 뭐 아니면 도로 얘가 제일 까고 거기에 멈춰 있어야지. 제일 까고 거기에 멈춰 있어야지. 형, 해 봐봐. 할 수 있어, 형. 도전! 시원하게. 형의 감각을 믿어. 끈하게. 형의 감각을 믿어. 끈하게. 침착해, 침착해. 근데 끝났어. 끝났어. 사실 하나 남았지만 저쪽 팀 순서이기 때문에 강호동, 송민호, 조기현. 승! 오케이. 순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팀의 1번은 버리고 가는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저 이수근입니다. 끝마! 저희 팀의 순서는 저희 팀의 최강자인 전을 찝니다. 기장, 편의 Mark, 정보원. 오! 서운해. 기대! 서류보, 나아. 서비스 경기. 원적! 뭐라고요? 아직 못 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점수가 없잖아요. 서비스도 위험하네. 이왕이면 연습 좀 하게 서브 건 없이 바로? 네! 서브 건 이제 절대 안 해요. 이제 절대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이수국 계속 치면 있을 것 같아. 혼자 5점 내고 또 0점 돼서 또 5점 내고 걱정하지 마. 저기 이거 친 것만 세봐. 얘 혼자 4세트 쳤어. 시작! 뭐야? 뭐야? 이겼다! 와 대박! 갑자기 너무... 와 대박! 근데 갑자기 너무... 대박인데. 한 번씩 치는구나. 좋았어? 믿을 수가 없어. 1대! 힘 버리지 마시다. 늘 침착. 너 춤 맞춘 거구나? 저 정말 잠재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해! 괜찮아. 그냥 넘겨주면 이기는 거야. 빵심. 이야... 그럼 이는 모았어. 그... 야! 오!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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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진짜 침착해. 바꿔 바꿔. 같이 하라. 5대 2 송민호. 내가 할 차례 아니야. 전하 전하. 내가 할 차례 아니야. 제대로. 작은 게 너한테 맞나 보네. 갑시다. 힘내라 우리 티. 힘내라 우리 티. 할 수 있다. 어? 0점! 0점! 오! 4대 0. 4대 0. 4대 0. 괜찮아 괜찮아. 4대 0. 괜찮아 괜찮아. 3대 0 지금. 민호야. 3대 0.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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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우리 가죠.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계속 칠 거 같은데. 아니야. 안 해. 조심해야 돼. 나 입 조심하고 있잖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오케이. 괜찮아. 그렇지. 절대 못 됐네. 우와. 가자 지훈아. 가자 지훈아. 예술이다. 지훈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하자. 표지훈. 정정당당하게. 아싸. 좋다. 아싸 좋다. 여기 네트 넘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아니. 그리고 마땅히 쓸 모자. 이 정도 없었어. 근데 왜 긴장을 하고 그래, 수근아. 가자. 가자. 인내자, 인내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표지훈. 공개하자, 공개하자. 표지훈. 감았다. 아리아리.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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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요. 9점이니까. 입조심만 해. 입조심만 해. 입조심만 해. 이겼을 때 순간 폭발하는 그때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들어간다.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살고. 폼. 폼이 왜? 폼. 폼이 영어예요.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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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취하는 몸의 형태, 영어로.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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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a. 폼. 폼. 평생평사가 영어예요? 평생평사는 영어랑 한자로 그냥 지현아 미안해 그냥 제키의 노래야 하고 싶었어 잘했지? 근데 잘했어 노래야 딱 맞는 말이었어 그럼 몇 때문에 시하지? 0 대 0? 0 대 0 자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왜? 너희들이 원했던 거 아니야? 야 이제 막 할게 누구야? 누가 서브인데 0 대 0 서브할 때 서브 걸 넘겨줘야지 서브할 때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걸로 옮겨준다 그럼 또 한 번 더 가져가 가져가 이제 실수 안 할게 파이팅 파이팅 했어 우리 파이팅 자 파이 pan 컴만 king 아니 진짜 사실 북기잘 누려놨거든 너무 시원하게 들어갔어 로고 로고 레트 레트 다시 하는 게 있잖아, 성수롭지 않네. 이게 지금 게임에서, 게임에서. 오, 여기 있죠? 게임! 가만히 있어! 이제 진짜, 진짜. 여기서 진정해. 이제의 기회야. 자, 한 번 해봐. 찰스전아, 찰스전아! 찰스! 폼에서 이거 죽어! 폼에서! 폼! 폼에서! 또 빤딕빤빵이야. 한 마디도 안 할게. 한 마디도 안 할게, 이제. 진짜! 그 매너가... 어차피 없어. 미쳤구나! 오늘 유난히 많이 쓰네. 유난히 많이 쓰네. 나는 진짜로 오줌 따고 나올게. 진짜, 진짜로. 어. 그만. 혼자 해도 너무 재질없어. 엇텔 좋아.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저거. 괜찮아. 5대1. 파이팅! 파이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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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순서만 끊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늘 안에 안 끝나. 저기 이거 친 것만 세봐. 얘 혼자 4세트 쳤어. 점수만 세봐. 야, 그럼 우리 10점만 하자. 리승훈 혼자 4세트 쳤어. 자, 이대로 3, 3, 3, 3. 1점! 3, 3, 3, 3, 3. 3, 3, 3. 한 번만 믿어줘! OK! 대신 지금 저희 점수를 하나 있으면. 아닌데? 3, 4, 4 맞아, 3, 3, 4. 아니, 모르니까! 이제 나 진짜 말 안 할 거야, 뭐라 하지 마. 이제 서로 권유 안 하기. 그리고 말 보시지 않기. 노 유도. 노 유도. 이거 안 끝난다고. 이거 안 끝난다고. 심지어, 심지어 통글릭 씨를 영어로 했어. 말도 있어 보이는 영어도 아니고. 오유도. 진짜. 밤새도록 찍게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아무 쓸모도. 아니, 와서 탁구는 한 번도 안 치고. 영어만 계속 하고 있어. 여기서 영어가 내려갈 것 같아요, 형. 진짜 어둠을 한 번도 안 쳤네. 자, 가자! 대신에 스피드 1캐뿐 아니면. 3, 4, 4. 3, 4, 4. 3, 4, 4. 출동. 왜? 대형. 그렇지, 그렇지. 때려, 쏘, 쏘. 이루야, 쏘! 네가 끼는 게 아니고. 때리라고 해가지고. 왜? 저게 말을 들어. 때리라고 해가지고. 3, 4, 1, 2, 3.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찮을 수 없었어. 그렇지. 오, 지훈아. 잡았어. 잘한다. 잘했어, 지훈아. 잠깐만요. 지훈아,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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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엄청난 감각. 감각. 엄청난 감각. 체력이다. 안 보이지. 배드 배드인데. 잘 들어갔다. 아. 아까워. 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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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아이, 그쪽에서 너무. 아. 유도하지 마세요. 아, 자꾸 그렇게. 탁구만 열심히 잘 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강화도다 강화도 오 진짜 승동승부다 강화도다 강화도 7대 6 예상해요 예상해요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이기고 있어 치세요 이기고 있어 왜냐면 저렇게 누찬아 100% 실수해 100% 실수해 100%? 가만히 있어 0대 6 괜찮아 가만히 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데 가만히 있어 한 번만 가만히 있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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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려 버리자 내가 이길게 이제는 무드할께 3점이야 형님 너무했다 이거는 세수 우리 좋았어 우리 좋았어 제스 제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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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전 먹는 거 봐 진짜 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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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제법 더 너린 맘에 금이 가 둘이 다가 아닌데 나 여기 따위 없어서 어딘지 다 해서 나 안 여기 맞지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닿았다 괜찮아 운명이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원어민이라서 안 나올 수가 없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온다니까 지금은 알지 지금은 이제 그냥 컷 한 점 한 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되면 뻔하면 공격이 들어오네 회전 중 이거 뻔한 거 들어오잖아 뒤졌어! 뒤졌어! 조에 мной... 저 팀에 적 자기 목을 땄잖아! 저 팀에 적 자기 목을 땄잖아! 개천어! 준비! 시작! 우리 이번 컨셉! 우리 이번 신서유기! 우리 어제 먹은 거? 컨셉! 전래동화 컨셉! 전래동화 컨셉! 주부별전! 주부별전! 2번 신서유기 컨셉! 2번 신서유기 컨셉! 별주부전! 정답! 형! 형 내 춤! 잭스키스! 생식기! 잭스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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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키스 노래! 섹시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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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뭐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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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비! 유스비! 유튜브! 유튜브! 유독자! 유튜블이 동작! 유튜브! 투! 연유! 투! 미! 유료미! 유료미? 유튜브! 왜 드루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신봉사! 신봉사! 욕으로 보이는데? 패스! 패스! 나! 나! 방구! 내가! 점프! 점프! 방구! 내가! 방구! 너가 방구! 너! 그게 뭐야? 내 별명! 조전베이! 조규현! 조... 조삐에로? 자, 끝! 자, 끝! 자, 은지현! 조규현! 빡쳐! 뭐야? 차라리 어차피 소리가 저쪽까지 안 들리니까 차라리 소리를 크게 하고 입모양으로 혼란을 줘 어떻게 그렇게 하냐? 소리는 크게 하는데 입모양은 작게 하라는 거야? 입모양을 크게 해서 혼란을 주고 저기까지 소리가 안 들리잖아 소리로 나한테 정답... 아니, 오빠는 얘기해 뭐야? 소리를 크게 내면 입모양이 커질 거 아니야 내 입모양 잘하네 내 이름이 뭐야 형? 왜 이래요? 아니 자, 준비되셨어요? 자, 실행형 자, 실행형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우리 우리 했던 거 게임 잘 못하는 거 내가 우리 잘못했던 게임 너가 잘못했던 게임 내가 제일 못하는 게임 아모르 파티 라인업 게임 비슷한 거 라인업, 라인업 게임 너랑 라인업 게임 비슷한 거 라인업 라인업 게임 비슷한 거 라인업 게임 비슷한 거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피아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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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그거 뭐야? 뭐야? 그거 성격 이거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어? 성격 테스트하는 거 모르겠어, 다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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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는 거 성격 이상한 거 불 조금 천천히 해, 천천히 성격 테스트하는 거 성격 테스트하는 거 아, 뭐야 MBTI 오... 아니야 MBC 아니야, MBC 아니야 맞았대 성격 테스트하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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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단발, 단발머리, 단발머리인데 너 별명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단발머리, 단발머리, 단발머리 신선효기 네가 했던 캐릭터 중에 단발머리 우리 멤버 중에 단발머리 나, 나 다음 세트 단발머리? 단발머리 캐릭터 나 단발머리 했던 거 내가 단발머리 했다고? 어? 내가? 내가 단발머리 언제 했어? 너랑 나랑 세트로 했던 거 너랑 나랑 내가 단발머리 했어? 아니야, 내가 단발머리 했어? 뭐야? 뭐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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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식힐 때! 고추튀김! 치킨 식힐 때 뭐라고 식혀? 심장기! 너 치킨 식힐 때 어떻게 식히냐고 맨날 식히는 거! 나 씻을 때! 치킨 식힐 때 뭐 반, 뭐 반! 샴푸! 아니! 샴푸! 아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말 같지 마 이 새끼야! 모르겠어! 4개인가 3개인가 다 맞췄어! 잘했어요? 2점! 남편 쓰고 나오지 않았어? 우와! 쓸쓸하게 남겨진 2점! 2점! 좋은 사이! 좋은 사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해서야만! 여기만 0점 나와주면 모르죠? 둘이 우리 다시 해야 되죠? 에이 그럴 리가 있겠냐? 한 문제라도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가 한 문제다! 한 문제! 선수분들 헤드폰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달려주니? 우와! 오우! 오케이! 시작! 개그! 콘서트! 돼지고기! 개그! 너! 옛날에! 어! 코너 이름! 고도리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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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이름! 첫번째! 너! 너! 옛날! 옛날! 코너 이름! 어! 오돌이 이름? 나 옛날! 어! 나 옛날! 무슨 이름! 코너! 개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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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개콤! 개그! 개그! 콘서트! 좋아하지, 그렇지? 코너 이루! 코너 이루! 객수원! 오피스 대한민국! 월드컵 한국! 제한민국! 오피스 코리아! 코너 이루! 코너 이루! 끝났네. 끝났어, 끝났어. 뭐야? 뭐였어? 뭐야? 뭐였어? 나, 나!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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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 나방, 나방, 나방! 빨리 열심히 막아줘요! 빨리 열심히 막아줘요! 빨리 열심히 막아줘요! 축구 세계 최고의 선수! 축구 선수! 축구 선수! 축구 선수! 풀레임! 풀레임!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비울랄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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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입니다! 3점으로! 우리 진짜 팩플레이 했어요, 나! 어! 축구 선수! 축구 선수! 감독님! 감독님! 소원 쓰겠습니다! 모두 줘요! 소원 쓰겠습니다! 모두 줘요! 내 착한 마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착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모두! 저는 다수결로 소원을 또!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소원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서! 리셋이요! 리셋이요! 다시! 다시! 다시 게임을 한다고! 다시! 다시!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리셋으로 한다고! 다시! 처음으로! 처음! 게임을 봤자! 처음!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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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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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럼 게임이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게임 간단합니다! 리셋으로 에바심을 하시는 데! 오리지난로 한 문제입니다! 누가 빨리 맞히고? 한문제고요! 몇 주안에 맞히고! 와아... 맞히고 맞혀야 돼! 포인트istasomatic 등을 대면 돼요 그냥? 만약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면 이거는 패스도 없는 거잖아요! 통과도 없는 거잖아요. 규제 제한 시간을 두르고 어때요? 그러니까 몇 분 후에는 직접적인 답을 얘기해주기. 그런 거 있잖아요. 3분이 지나면 바로 셀로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죠 이거는요. 그렇죠 괜찮죠 이거는요. 음악부터 한번 세팅을 해주세요. 안 들리죠? 몇 글자 얘기해줘, 몇 글자인지. 글자, 글자 얘기하라고. 몇 글자 얘기해줘. 몇 글자 얘기해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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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글자 얘기해줘. 안 들려. 시작! 시작! 아까 했잖아! 아까! 아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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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떼! 천하장사! 천하장사! 천하!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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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냐고! 천하장사! 천하장사! 천하장사 강호동! 천하장사! 어떤 걸로! 천하장사 싫어! 네가 천하장사하고 뭘로 됐냐고! 천하장사! 천하장사! 천하장사야! 천하장사! 천하장사! 뭘로, 뭘로!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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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기 별빼지기, 싫어, 다행히 싫어 별빼지기, 잡채기 바다리 천하장사하고 또 천천히 하자 천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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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하는 거 말고 몸으로 하는 거 말고 안 가 안 가 했잖아,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네가 안 가 바닷가에서 네가 안 가 바닷가에서 했잖아 에이, 했잖아 상문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발 싫어 근데 우리 왜 모르지? 씨름까지 나왔으면 팥 씨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근데 나 설명 잘해준 거지 씨름 언급 안 하고 기록은 3분 10초 형 나쁘지 않은데 내가 중간에 미안해 네가 이랬어, 내가 형이라는 표현을 못 하겠어 헷갈릴까봐 괜찮아 네가 이랬던 거는 좀 사과할 겸 아니 경기 중에는 원래 그냥 서로 그냥 축구도 그러니까 난 나쁘지 않은데 우리 이 정도 경기면 꿇지만 안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아 준비단 말씀해 주세요 이거 들었나요? 되게 답답하네 참 굴비상 앞에서 일단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굴비의 유래에 대해서 굴비가 뭐냐면요 이자겸 씨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비굴하지 않겠다 해서 그걸 뒤집어서 굴비예요? 나는 이렇게 아 지금 굴비 얘기한 거야? 갑자기? 씨름 언급 설명하는 거 한 번도 해봤지 않았어 자 자 찐찐찐찐 야 찐찐찐이야 찐찐찐이야 진짜가 낫다 시작 시작 어 말해 말해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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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 주현이 여기! 생각? 주현! 주현! 저런 거 어려운데 물구경! 주현! 물구경! 물구경! 주현! 물고기! 물놀이? 물고기! 불고기?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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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도시락! 산소 도시락! 버스에서 먹었어! 버스! 피겨! 왕! 왕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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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한테! 보내! 생선! 소금 쳐서! 조금 섞어? 소금 쳐서! 조금 섞었어? 소금 쳐서! 왕한테 조금 섞었어? 소금 쳐서! 왕한테 뭘 조금 섞었어?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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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소금 쳐서 말린 거! 왕한테 보낸 거! 규현이 형이! 엄마한테 보냈어? 굴고기를? 규현이 형이! 거기 동생 규현이 형이! 상관입니다! 우결에 나와! 굴비! 굴비! 우비! 굴비! 굴비! 굴... 비! 굴비! 뭐?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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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비가... 굴비 바보야! 굴비! 금비! 굴비! 아니요? 굴비! 굴비!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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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친구! 굴비! 맛있어! 굴비! 굴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같아! 이렇게 길어? 이거 쉬운 건데...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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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굴비. 굴비. 됐어? 맞아. 정답 됐다. 뭘 하던 거야? 타고났다. 젤링이야. 라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지. 너무 길게 설명을 했어. 나 나름 잘했지 않았어? 불고기는 뭐야? 물고기. 황은 뭐야? 왕한테 소금 쳐서 보낸 생선. 그게 뭐야? 어제 내가 두 번 설명을 줬잖아. 전혀 안 듣니? 아예 몰랐어. 하여튼 잘했어. 아직 결과맨표 아니잖아. 몇 분이에요? 4분씩. 우리 나면 먹어요. 진짜 어렵다. 자, 듬 되시고요. 어디가 왼쪽이지? 삐죽고 잘 들어와, 소리가. 뽀삐, 뽀삐, 뽀삐. 뽀삐, 뽀삐. 뽀삐, 뽀삐. 아예 안 들리지? 아예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 트로트를 빠라 빠빠, 말 불러. 어, 자.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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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어. 여덟 글자. 여덟. 여덟 글자. 여섯 글자. 오....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얼음 넣어서 먹는 거! 얼음!! 얼음!! 커피!!! 아이스커피?? 얼음! 커피! 얼음 커피!!! 아이스커피! 8글자!!! 그런데, 무슨 뜻으로는 거야?! 뭐야? 얼음! 커피! 여덟 글자! 아이스 아메리... 아이스 아메리... 일곱... 일곱 글자인데? 일곱 글자인데? 와, 대박! 와, 대박! 일곱 글자가 안돼! 일곱 글자야! 일곱 글자! 일곱 글자 맞네! 맞아? 일곱 글자 맞네! 맞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커피! 얼음! 커피! 베터! 맞아! 베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 파트리! 이야, 파트리! 근데 여덟 글자인데? 내가 잘못 샀어! 잘 샀 거야! 여덟 글자가 있고! 여덟 글자 맞네! 여덟 글자! 여덟 글자 맞네! 아이스잖아! 아이스가 아니잖아! 야, 규현이는 아이스 아메리카까지 하고 안 했어! 아이스 아메리카? 아! 안 있네! 여덟 글자 안 있네! 일곱 글자! 일곱 글자! 리셋 성공했다, 리셋! 와... 유학렬 소음권 제대로 발휘하셨습니다! 최종 기록 1분 31초로 좋은 사이가 승리했습니다. 와... 우리는 좋은... 좋은 사회